당일 시간 운전으로 배가 너무 고파. 아, 배고파. 됐다. 사골 라면이요. 사골 넣고? 아, 사골 라면이 그 사골 라면이 아니라 정말 사골 분명히... 그다음에 청양고추가 있으시면 청양고추를 넣고. 라면 넣고, 스프 넣고. 계란 넣고. 어우, 맛있겠다. 그럼 물을 안 넣는 거야? 물 넣는 거지, 사골 넣는 거지. 오오오오..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지금이야. 타이밍 이스나우. 터끝이 에려, 지금. 미쳤다, 미쳤어. 여수 술로 긁었다. 웬일이야,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진짜 맛있게 드셔. 라면은 제가 진짜 원래 잘 안 먹어요. 왜냐하면 면을 제가 수어도 잘 못하고 다음 달에 컵데이도 있고 10월 시즌이라서 지금은 한참 식단 관리 많이 할 때고 라면이 운동선수가 식단 관리하기에는 좀 안 좋은 음식이죠, 요리 자체가. 뭘 안 할 텐데 드세요. 이렇게 변명이 많네. 아우, 맛있게 먹어. 에이, 스며버. 아우. 아, 더워. 아, 땀나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휴지. 아, 더워. 아, 더워. 딱 좋았다. 이게,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고약이야, 저거. 사고를 주니까. 아, 맛있다. 아, 라면을 진짜 몇 개 얼마에 먹는 거라서. 너무 맛있다. 와, 너무 맛있다. 진짜. 아, 배불러. 아, 살 것 같네. 내가 이 장소랑 진짜 잘 어울린다, 마련이랑. 아, 야, 얼마나 헬링지. 아... 진짜 편해 보인다. 너무 편하더라고요. 원래 계시던 분 같아요. 아, 차가워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